주장뽀 저희 지금 마마 리허설 하러 왔고요 오늘 내일 모레 공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리허설 하러 왔고 도쿄 동 몇 달 전에 섰는데 같이 또 왔네요 정신없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자랑은 짧게 내기 때문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언제 있을까 싶긴 해요, 사실. 나름 지금은 생각보다 긴장보다는 좀 의무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을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왔으니까 확실하게 좀 잘 해내자는 의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부담이나 긴장보다는 그 쪽에 좀 더 있어서 화이팅!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카페 다녀오겠습니다. 간만이죠? 뭔가...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빌드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빌드업을 차근차근 다 왔어. 잘했어, 잘했어. 세븐텐 자체 컨텐츠 뿐인데 가도 돼? 그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방금은 CG로 들어갈 건데 개미랑 같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돼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사람들도 모년을 보면서 너무 잘 나온다 예쁘다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음악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행복하세요. 좋아해 오늘 머리 좀 잘랐어요 자르고 싶다 해가지고 새로 나올 앨범 두 번째 자켓 촬영 날입니다 제가 마지막 풍수였고요 오늘도 왜 요즘 왜 이렇게 마지막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 풍수였는데 잘 찍어봤어요 지금 걱정만 봐도 아시겠지만 28에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이러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캐럿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아무튼 멤버들 모두 열심히 진행한 자켓 촬영이 슬차였고요 또 아직 남은 촬영들이 많습니다 첫째 날도 너무 잘 나왔고 둘째 날도 너무 잘 나와서 지금 캐럿들이 정말 예쁘고 멋진 세븐스의 사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심 캐럿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촬영도 화이팅 좋아해 우 scrub 희생 이게 그래서 나 지루니 그릇이 아 월점에서 나게는 언제나 어김없이 내 옆에 느리죠 빵빵빵 요즘에 자꾸 쌍빵빵 어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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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많은데 제로콜라 하나 없니? 제로콜라요! 제가 몸에 진짜 안좋아요 제로콜라가 안좋아 아 쭈이가 여기서 진짜 다 웃길 수 있었을텐데 오늘 촬영입니까? 바로 촬영입니까? 영상 제작가죠 각 한번 본 다음에 손들어가지고 혹시 인터뷰 고잉세븐틴 찍고 있는데 인터뷰하실 분이라고 한번 활발한 애가 한번 우리 공식 땅 박자가 안 나와서 빼기랑 나누기는 안한건데 이상한 그리고 땅 무대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좋은 무대 만들어주셨으니까 이쁘게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잉속자 여러분 세븐틴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제 주머니에는 과자 쓰레기 봉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평상시에 청결한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좀 줍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좀 쓰레기를 좀 넣어다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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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새로운 옷들이랑 같이 해요 새 시즌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에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이쁜 옷들을 입을 먹을 예정이니까 새롭게 분들이 빨리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더 깊은 표정 이런 게 뭘 어딨어? 난 다 됐어 있네요 우와 우와 그저 무슨 말을 믿어요 내 마음이 펴고 아니 이거네 근데 이거는 조금 권순영 에디션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아۸ ㅋㅋㅋㅋ 멀리 있는 일을 이어서 마음 가득히 다시 젖어올라 마음을 채우줘 이 비에 내가 걷고 아유 뭔가 되게 레인 드롭 오미 레인 드롭 오미 주르륵 내려줘 주르륵 내려줘 주르륵 내려줘 주르륵 내려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스태프분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굉장히 수월한 촬영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사진도 너무 잘 나와서 캐럿 분들이 보시고 이쁜 옷 많이 함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베틱 드라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콜록 티셔츠도 있어요 저도 자주 입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입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스 콜록 지나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 활동 캐럿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상도 받고 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큰 그리고 너무 좋은 성과들로 이렇게 이번 활동이 너무 멤버들 자체도 너무 신나게 활동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실제로 그냥 차렷듯 채우고 이게 버논이가 작전을 잘 세운 거지 잘했네 딱 본인 안 갔잖아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왜 재밌지? 소주 맥주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같이 노래하는 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함께 웃는 우리의 웃음이 다잖아요 떠나려고 차를 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익숙치 않지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자크 촬영의 현장입니다 제가 캐럿들에게 작가가니까요 잘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회사원이 이렇게 딱 갇혀져 있고 이렇게 일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원 컨셉으로 네 오늘은 내면과의 싸움 그 만화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재능이 없었나 봐요 덴푸시롤 덴푸시롤 이걸 뭐 설명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캐럿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지입니다 네 2023년 개며 년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요 2023년도 w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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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로맨틱 크라운과 함께하는 이 멋있는 사진 촬영 끝났습니다. 뭐 캐럿분들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예쁜 사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로맨틱 크라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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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